이 예쁜 계란들 보이세요? 이게 지금 독일의 오스턴 기간에 독일에서 하는 횡단입니다. 저는 바람개비가 어떻게 돌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와!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가지 있을 거? 진짜 가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칭칭! 모르겠지, 이게 몇 미터일까? 20미터는 되지 않을까? 엄청 높아. 기본이 다 이래. 귀여워. 어? 조은아, 뭐야? 말. 말이 평화롭게 풀었을 때까지. 말이 평화롭게 풀었을 때까지. smartphone 비교를 살짝으로 들 Christen, 다른 화면이 정말 awaits. 마지막으로ποιい 주열의 숙소 조화도 있습니다. 마을 잠겨주세요! 마을 잠겨주세요. 무엇을 도와주길. 마을 위치에见. 이 날, 마을 위치에 이래서가 있습니다. 인기버품을 사러 독일의 마트인 네토에 가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저렴합니다 딸기도 한 팩에 500g인데 1.391원 2,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딸기 한 팩 다 아빠한테 갖다 넣어요 샴핀용 여기는 양송이 종류가 제일 많고요 빵은 이렇게 공장제 빵들과 함께 한쪽에서는 갖 주어진 빵들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건강한 통일빵들 주로 먹는 건 이거 29센트입니다 이쪽은 샐러드 푸너랑 음료, 유제품, 햄 다양한 것들을 샀습니다 차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렴합니다 소세지의 나라 독일입니다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정말 맛있네요 예쁜 호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건강 빵과 저희 애기가 먹고 싶다는 기념입니다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너무 맛있네요 아세요?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아주 많아요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긴 했어요 샐러드 푸너랑 음료가 휘인관